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새롭게 컨텐츠 하나 여러분들께 선보이려 합니다.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첫번째 시간인데요. 캔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리포터 나와있는 부분들 많이 있을테니까 기본적 분석은 그렇게 하시구요. 저는 주식초보다 라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을 해나가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 기초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볼겁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하기 전에 큰 흐름은 좀 알아야 되니까요. 삼성전자는 크게 사업부분이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냉장고 TV와 같은 가전 이렇게 사업부분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구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주가를 2000 몇 년입니까? 한 16년 이정도 이전부터 이렇게 제가 좀 캡쳐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보시게 되면 예전에 액면 분할 삼성전자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이니까 여기가 100만원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부터 이제 서서히 저점 매수에 들어온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포착되구요. 여기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서 130만원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하는 그런 상황이고 287만 5천원 정도의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2018년 4월 27일부터 거래정지 이후에 5월 4일날 다시 액면 분할 돼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상당히 주주들 수가 많이 늘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뉴스를 보면 조금 이따 챙겨보겠습니다만 5배 정도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주총도 전자로 투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280만원씩 하는 삼성전자를 잘 못 사들어오다가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싸워 보이니까 그죠? 사들어오면서 국민주 역할을 하는 듯 했으나 주가는 힘없이 밀렸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세계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IT 공용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루고 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안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2019년까지도 이어지다가 원래는 한 2020년 초반 정도로 반도체 경기 다시 회복을 기대했으나 조금 빨리 4,4분기에 실적 내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본격적으로 다시 랠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만 2,800원을 찍었으니까 예전 주가로 환산을 해본다면 314만원을 찍고 이제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뉴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보면요 삼성전자 1월 30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반도체 부진에 실적이 좀 안좋게 나왔다. 그리고 사업부분 보면 메모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부분 이렇게 뉴스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은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투표 도입했다. 주주가 액면 분할 이후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리고 30% 캡 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 캡 룰이라 하는 것은요 고스피 200내에 일정한 종목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지수가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30%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매도가 과연 나올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는 그 정도 챙겨보시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하고 싶은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긴 흐름을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닥터 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의 대전제는요. 아무리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간단하게 그 부분은 나중에 방송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전에 100만원대 기관외국인이 사들고 있습니다만 닥터 케이는 여기 130만원대가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 탑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 형성할 때는 관심을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여기 인근 다시 이제 상승 전환하는 여기 부위가 이제 진정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 인근부터 먼저 조금 시장 턴하는 거 보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보고 조금 빨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캔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이라 하면 영어로 이렇게 봉을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방송합니다.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라든지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것은 양봉이라고 합니다. 뭐라구요? 이렇게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대체적으로 빨갛게 표시하죠.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도 양봉 맞죠? 여기도 양봉이에요. 여기도 양봉이네요. 자 이렇게 양봉은 시초가보다 종가보다 끝났으니까 매수세가 우위를 점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매수세가 이긴 날이에요. 자 흔히 저는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때 은봉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대자면요. 양봉이라는 것은 시초가 처음 시작했던 가격보다 높게 끝난 부분이니까 매수세가 우위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교적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양봉을 딱 시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매수를 은봉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양봉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은봉은 곧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매수세가 우위니까 올라갈 확률이 그 다음날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양봉에 하라. 그렇죠? 그리고 은봉은 여기에 보이네요. 시초가가 고가고요. 저가가 종가로 끝난 부분을 은봉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가격보다 빠져서 끝난 부분이 은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 논리 다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은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은봉이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은봉이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은봉에서 매수하라. 설득력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아래윗꼬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시초가 보다 이렇게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이 상황을 아래꼬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반대로 시작한 가격보다 올랐다가 처지는 이러한 부분은 윗꼬리라 그래요. 그렇죠? 자 단순하게 아래꼬리 그 다음에 윗꼬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 진정한 의미를 다 파악했다 할 수 없거든요. 아래윗꼬리를 같이 보여주는 이런 날도 있습니다. 아래윗꼬리 자 그러면 아래윗꼬리 조금 전에 뭐 설명하던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아래꼬리는요.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아래꼬리는 여기 부위가 하니까 반등하고요. 여기 부위가 하니까 반등하죠. 자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윗꼬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죠?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인근에서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해도 윗꼬리 달면서 또 밀리고 윗꼬리 달면서 밀리고 윗꼬리 달면서 밀리는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시초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가격대이고 아래윗꼬리를 다는 이러한 부분은 도찌라고 합니다. 도찌 도찌라 이렇게 하죠. 근데 흔히 우리가 도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비교적 밑꼬리가 좀 길기는 합니다만 아래꼬리 윗꼬리 단 도찌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도찌부분을 좀 설명을 하자면요. 도찌는 방향의 전환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하락하다가 아래윗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초가와 종가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매수 매도의 세력이 팽팽하게 힘이 맞물려 있다. 이겁니다. 하락하던 부분에서 도찌가 나오면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요. 자 여기 부위에는 상승을 하다가 아래윗꼬리 달아버리는 도찌 나오니까 아 방향 전환 뭡니까? 상승하다 방향 전환은 아 힘이 좀 떨어졌네 강하게 양봉 시연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팽팽하네? 팔려는 사람도 많네? 아 조금 조정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방향의 전환을 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퍼나가면서 마무리 할텐데요. 자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은 양봉 이때 아 봉의 크기는요. 간단합니다. 양봉만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장때 양봉이라고 그러죠. 양봉만 크면 좋아요. 나머지는 작아야 된다. 크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봉을 시연하고 올라갈 때는 크면 좋고요. 이렇게 은봉이 떨어질 때는 줌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도 은봉이 크게 떨어졌죠. 이틀 전에도 크게 떨어졌죠. 은봉 이후에는 은봉 빠질 가능성이 높죠. 매수 타이밍은 언제 해야 된다? 양봉 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윗꼬리는 아래 윗꼬리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래 윗꼬리 있고 시초가가 거의 같은 가격대인 도찌는 방향의 전환을 암시한다.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하고 첫 방송 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주식 기초 다지는데 모지람 없게 알차게 방송 구성 해볼 테니까요. 시리즈다 시리즈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절반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딱딱히 힘이 나겠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탁특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